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 또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철원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주요한 뉴스 들어가기 전에 북한 관련 속보 하나 있죠 박 기자. 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 행위에서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대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게 조금 전 들어온 속보죠. 네. 이게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회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그 정확한 워딩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인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주목할 뉴스 뭔가요? 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실종 소방관의 기적이 있기를. 네.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화재. 지금은 진화가 됐습니까? 아직도 타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 작업이 하루를 넘겨서 오늘 새벽까지 내내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금 어제 오전 5시 20분쯤에 이 쿠팡 물류센터 지하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오전 8시 20분쯤 그러니까 어제 오전 8시 20분쯤에 큰 불이 한 번 잡혔어요. 그런데 11시 20분쯤 다시 거세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타고 있는 건데 지금 지하 2층에서 발화점 수색을 하던 소방관 4명한테 긴급 탈출 지시가 내려졌는데 이 4명 중에 1명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이 아직 탈출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일단 어제 8시 20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시간 전에 불이 꺼져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내부 점검하러 들어가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랬다 다시 붙은 거예요. 불이. 네. 그래서 지금 불길이 계속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붕괴 위험도 있다고 하잖아요. 김동식 대장에 대한 구조작업도 지금 일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방당국은 연소가 더 진행되면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원거리의 진화 작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지금 타기 쉬운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서 완전히 불을 끄기까지는 지금 하루 이상 또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 김준일 대표. 아니 불이 처음에 잡혔다고 그랬어요. 한 8시 20분쯤에 잡혔다고 했는데 왜 다시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런 큰 건물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어디까지 불이 번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잔불이 있다가 산소가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막혀 있으면 잔불이 이렇게 있다가 공급이 되는 순간 또 불길이 쫙 퍼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예전에 백드래프트 이런 용어도 있었는데 완전 연소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군요. 지금 26시간째 타고 있거든요. 건물이 완전 그래서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서 지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한 분이 안에 계신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합선이나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주변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건물들 물류센터 예전에 이천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화재에 취약한 것들이 좀 주변에 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쿠팡 물류센터 여기가 굉장히 큰데요. 이천의 덕평 물류센터가 그래서 쿠팡 아마 배송이 당분간 신선식품은 아니거든요. 신선식품은 아닌데 어쨌든 배송이 상당한 며칠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좀 들어오기를 마지막 불시, 마지막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박 기자. 네.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는 화이자로. 네. 어제 앞으로의 접종 계획들이 다 발표가 됐어요. 네. 지금 이번 달 도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수급이 좀 늦어지면서 1차와 2차를 다른 백신으로 맞는 교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 등 76만 명이 그 대상인데 지금 과연 안전할지 1차, 2차 다르게 맞아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실 텐데 방역 당국은 해외 접종 결과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괜찮다. 교차 접종을 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맞았을 때 면역 반응이 오히려 증가된다라고 발표된 적이 있고요. 일부 연령층의 교차 접종을 권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캐나다나 스웨덴,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요. 하지만 강제는 아니고 만약에 내가 1차처럼 아스트라제네카로 쭉 맞고 싶다. 그러면 7월 넷째 주까지 기다렸다가 수급이 되면 그때 맞아도 됩니다. 어제 발표한 여러 가지 스케줄 중에 교차 접종에 대한 부분을 박 기자가 먼저 얘기해 주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7월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수급이 여러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쯤에 1차 접종하셨던 분들은 지금 2차 접종을 할 시기인데 그분들이 아제로 못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로 못 맞고 화이자로 맞게 되신다. 교차 접종을 그분들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해외에서 맞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스케줄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부터 접종 예약을 시작을 하고요. 18세에서 49세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인데 8월 중순부터 선착순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선착순이요? 네. 그리고 12세에서 17세 지금 청소년들 그리고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안전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별도 계획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김준일 대표 지금 이제 50대는 7월부터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8월부터 맞게 된다는데 어떤 걸 맞을지는 발표 안 됐죠? 일단 예전처럼 똑같이 골라서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맞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젊은 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젊은 층은 주로 이제 화이자 쪽을 맞추고 나이 드신 분들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는 걸로 지금 얘기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 일단 교차접종을 맞아야 되는 인원수가 76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4월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셨던 분들인데 원래 83만 5천 회분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코백스를 통해서 지금 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건데 교차접종 효과를 좀 말씀드리면 스페인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스페인에서 연구를 했는데 1회의 아스트라제네카, 2회의 화이자를 맞은 사람의 중화항체가 7배가 나왔는데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으면 3배가 나왔으니까 훨씬 더 중화항체가 많이 생성이 된 거예요. 교차접종이 훨씬 나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화이자 먼저 맞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거 역시 중화항체가 더 많이 나와요. 효과 좋다. 하나만 맞는 것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칵테일 욕법이 더 강화를 시킨다. 중화항체를. 그런데 부작용도 그만큼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한테는 효과가 더 좋지만 부작용 케이스도 조금 더 많았다. 예를 들면 10명 중에 1명이 오한, 두통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비율이 34%까지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몸이 활성화되면서 그게 이제 부작용까지 가치인 건데 그 부작용이 심각적인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두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추후에 지금은 이 76만 명만 맞추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추후에 교차접종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차접종 난 싫어요 하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된다면서요. 그렇죠. 2차 시기가 좀 늦어지는 건 문제없다고 합니다. 한 몇 주, 한 1, 2주 늦어지는 건 문제없다니까. 난 영찜찜해 이런 분들은 나중에 맞으셔도 된다고 해요. 박철원 기자. 네. 덮으칠 이야기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뭐 끝까지 방심 말자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상반기는 지금 고비를 넘겼지만 수급 불안이나 오접종 문제에 계속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듭하지 말고 신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뉴스 뭔가요? 실언 그리고 막말 논란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버스기사가 엑셀만 더 밟았어도 살릴 수 있었다. 이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정확한 말은 이거였어요. 버스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위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던 거죠. 이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바로 참사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송영길 대표는 건물 해체 작업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방치한 것을 질책한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도 과거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라면서 기사를 하나 공유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이 한 총장이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에 북괴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가 정부 전북 작전을 전개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 과거 막말 논란들이 새롭게 소개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발언을 그냥 그대로 한 번 전체를 좀 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냥 그 워딩 그대로 한 번 보죠. 그 문장. 바로 그 버스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바로 그 버스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살 수 있었는데. 이거인데 제가 송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잖아요. 해명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한 두 번 세 번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거기 있지만 않았더라도 옮겼으면 달리는 중이었을 거고. 그러면 뭔가 엑셀에 발을 얹고 있었을 테니까 더 밟아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그 구청에서는 버스정류장을 옮기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 옆에 있었으면 쭉 가는 길에 건물이 무너지는 속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무너지니까 더 확 밟아서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왜 버스정류장 거기다 둔 것이냐. 버스가 정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발도 떼고 있었고. 그래서 어찌할 바 없이 당한 거 아니냐. 구청은 왜 안 옮겼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 취지고. 오후에 이게 약간 논란이 되니까 오후에 미디어특위 보고 참석에 앞서서 기자들 만나서 그런 설명들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기사가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았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인데. 어찌 됐든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취지가 설마 버스기사가 잘못했어요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런 정치인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해설의 해설판을 들어야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하셨다. 말을 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한기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워낙 이분이 화려해가지고 강경화 장관 남편 이해병 연세대 명예교수를 언급하면서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자체만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뇌출혈로 임신 중에 사망한 여군 중위가 순직 처리되니까 당사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북한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가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청년 실업 해결 방법으로 군복무를 24개월을 늘리자. 그리고 40명이 연루된 대규모 학교폭력 사건이 지역구에서 발생했는데 가정교육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다 뭔가 굉장히 논란 있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임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당 사무총장이라는 지금 돈, 조직 관리 이런 게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워낙 지금 중진급이 필요한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논란에 무릅쓰고라도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그 이미지와 지금까지 맞지 않죠. 혁신의 이미지하고는. 권영세 의원을 맨 처음에는 부탁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권영세 의원이 거부를 하면서 안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 설명도 있더라고요. 중진이 오긴 와야 되고. 한기호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의 이 말들은 이건 뭐 해설의 해설을 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오해는 아닌 거죠. 막말인 거죠, 정확히. 박초롱 기자. 네, 뭐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 광주에 대한 얘기, 이런 참사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말. 정치인 진짜 말에서 시작해서 말에서 끝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려심, 좀 더 세심한 그런 생각들이 좀 묻어있는 그런 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